네 반갑습니다 슈퍼리치 최승관입니다. 자 이번 영상에서는 카카오 내년에 또 오를 준비를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. 왜냐하면 지금 너무나도 내년에 기대가 몰려있는 부분이 사실이기 때문에 좀 내년까지는 무조건적으로 좀 끌고 가시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. 지금 뭐 차트를 보게 되더라도 좀 올라갈 준비를 계속해서 모으고 힘을 비축하는 모습이 있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도 다시 한번 분석을 해드릴 거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잡아볼 만한 좀 추천주도 다시 한번 좀 소개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 일단은 카카오 좀 상장이 세 곳이 기다리고 있어요. 카카오 쪽에서도 상장 세 곳을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지금 이거에 대해서 좀 기대값이 얼마나 되고 가치가 얼마나 되냐 카카오페이지 카카오뱅크 카카오페이 이거에 대해서도 좀 말씀을 해드릴 거고요. 좀 네이버랑 같이 좀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많으신 것 같아서 좀 네이버랑 다시 한번 좀 비교 분석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그리고 뭐 댓글이나 이런 거를 제가 항상 다 많이 보기 때문에 이 카카오에 대해서 조금 지루하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으신 것 같아요. 근데 이거는 어쩔 수가 없어요. 여러분들 우리는 이거를 뭐 단타로 들어간 게 아니기 때문에 좀 길고 지루하더라도 어차피 올라갈 종목은 올라가기 마련이니까 좀 이거에 대해서 좀 다시 한번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항상 우리가 팔고 나서 나중에 보면은 너무 후회를 했던 부분이 분명히 많으실 거예요. 그렇기 때문에 절대 지금은 팔 자리가 아니다 라고 좀 강력하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. 자 그리고 여러분들 좀 구독이랑 좋아요 많이 눌러주시고 댓글은 항상 여러분들과 소통을 하기 위해서 열어놓은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좀 적극적인 참여 댓글을 많이 달아주셔야지만 제가 여러분들의 의견을 좀 반영을 해서 좀 분석을 더 자세하게 궁금하신 사항이 좀 제가 궁금한 상황이랑 여러분들이 궁금한 상황이랑 다 다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런 거를 좀 적극적으로 써 주셔야지만 저도 좀 여러분들의 궁금증 가려운 부분을 좀 긁어드릴 수 있는 거니까 좀 여러분들이 좀 잘 좀 많이 써 주시기 바랍니다. 자 그리고 저는 주말에도 일을 하기 집에서 영상을 찍기 때문에 좀 캠이 설치가 안 됐어요. 안 됐기 때문에 좀 생동감 있는 표정이나 이런 거를 전달을 해드리고 싶은데 좀 내일은 전달을 해드릴 수 있을 겁니다. 자 일단은 뭐 카카오 분석에 앞서서 좀 제가 여러분들한테 뭐 주말에도 일을 한다라고 분명히 말씀을 드렸는데 주식에 빠져있기 때문에 일을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좀 그거를 안 믿으시는 분이 있으신 것 같아가지고 이렇게 보시게 되시면은 뭐 어제 영상 자 어제 영상입니다. 여러분들 아이고 자 어제 영상인데 이거 댓글 보세요. 여러분들 제가 주말에도 뭐 만약에 지금 안 찍었다라고 하면은 일요일날 안 찍었다라고 하면은 이런 댓글을 볼 수가 없잖아요. 그래서 여러분들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지만 진짜 주말에도 저는 일을 하고 좀 영상을 올려 드리는 거예요. 왜 자꾸 못 믿으시는지 모르겠어요. 그리고 제가 봤을 때는 뭐 어디 스파이라기보다도 좀 외부에서 자꾸 막 그러는 것 같은데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지만 저는 다른 사람들과 다릅니다. 여러분들 주말에도 일을 하고 영상 올려 드리고 여러분들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으면 하는 마음에서 올려 드리는 거기 때문에 꼭 여러분들이 그 마음 조금이라도 좀 알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. 자 그래서 댓글이 47개 달려서 너무너무 행복하고 다시 한번 좀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싶고 우리의 목표는 항상 댓글이 100개다 이거 좀 알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. 자 그래서 셀트리온 반응이 좋네요. 여러분들 너무나도 진짜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 좀 재치있는 뭐 만약에 뭐 댓글이나 이런 거를 써 주시면은 제가 읽어드리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. 이렇게 자 주식의 미친 리칭 인물 좋아 성격 좋아 다 좋아 진짜 너무나도 감사드리고 저도 좀 이렇게 추첨을 통해서 좀 초대를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이분도 진짜 한번 뵙고 싶어요. 저는 웬만하면은 좀 저는 좀 소통도 많이 하고 사무실로 초대를 해서 좀 인터뷰도 하고 어떤 식으로 좀 주식 매매를 했나 를 좀 너무나도 저도 궁금해요. 저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궁금하듯이 저도 여러분들이 궁금하기 때문에 좀 좋은 말씀 좀 많이 좀 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. 자 그리고 뭐 가끔 뭐 길게 써 주시는 분들 너무 감사드리는데 자 이렇게 길게 써 주시는 분들 다시 한번 너무 감사드리는데 이왕이면은 이거 좀 두 줄씩 나눠서 두 번 써 주시면 댓글 수가 올라갈 것 같아요. 자 이것도 한번씩은 참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. 자 일단은 뭐 저는 댓글이 너무나도 많이 달리는 게 좋기 때문에 다시 한번 감사의 인사드리겠습니다. 자 일단은 카카오 분석에 앞서서 지금 제가 카카오를 여러분들한테 처음 추천을 해 드렸던 게 일단은 35만원 그리고 2차적으로 30만원 밑으로 깨지게 되면은 2차적으로 매수를 해 보시라고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제가 자 이렇게 좀 계획을 갖고 있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내가 만약에 좀 고점인데 나는 그럼 어떡하나 라고 좀 생각하시는 분들은 지금 1차 매수가 어차피 여러분들도 끝난 거나 다름이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. 그래서 뭐 지금 높지만 좀 30만원 이하로 왔을 때 2차적으로 좀 매수를 하셨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러면은 또 여기서 그러면 이게 30만원이 오긴 올까요 라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텐데 자 여러분들 항상 뭐든지 기다려 보면은 한 번씩은 와요 오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까지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굳이 고점이 있다라고 해서 지금부터 뭐 내가 현금을 써서 비중을 넣어서 뭐 이거를 계속 끌고 가서 기다리겠다 라기보다도 갖고 있는 현금을 소진하지 마시고 갖고 있는 현금은 다른 걸로 수익적인 부분을 돌린 다음에 좀 내려왔을 때 그때 비중을 추가해도 늦지 않는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. 솔직히 뭐 30만원 안 올 수도 있어요 안 올 수도 있는데 만약에 이게 또 돌파가 나온다 라고 하면은 그때 위에서 우리가 좀 위에서 2차적인 매수를 감행을 할 수 있는 거니까 너무 걱정을 안 하셔도 된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. 목표는 지금 수익적으로 나오는 게 목표기 때문에 굳이 밑에서 계속적으로 현금을 소진하는 것보다는 좀 기다렸다가 좀 내려올 때 사거나 이게 올라가기 시작할 때 사면은 더 여러분들 수익적인 부분이 더 크게 날 수 있다고 좀 생각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. 왜냐 이게 언제 어떻게 좀 출발을 할지는 아무도 우리가 예측을 할 수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항상 좀 전략을 전략이 중요하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지금 보게 되면은 여기서부터 고점을 치고 뭐 카카오게임즈 뭐 상장으로 고점을 치고 여기서 한번 출렁이고 여기서 다시 한번 좀 박스를 만들고 있는 모습이 있기 때문에 이 박스권이 굉장히 의미가 있어요. 지금 여러분들이 뭐 지루한 구간이다 라고 생각을 하실지 모르겠지만 이게 지금 올라가기 위해서 힘을 모아 두고 있는 상태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항상 제가 박스권을 잘 보시라고 말씀을 드리는게 이 박스권이 돌파가 나오기 시작하면은 진짜 시원하게 나올 수 있다. 이거를 좀 다른 종목이나 차트에서도 여러분들이 좀 생각을 해 보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. 자 그래서 내년에는 이제 세 곳이 좀 기대를 하고 있는데 일단은 뭐 페이지가 있고요. 아이고 마우스가 자 페이지 그 다음에 뭐 뱅크 그 다음에 우리가 페이가 있죠 카카오페이가 지금 뭐 얼추 매출액 자체를 보게 되면은 페이지 같은 경우에는 2550억 정도 지금 매출이 나오고 있고 그 다음에 영업이익적인 부분이 305억원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. 그리고 뭐 카카오뱅크는 여러분들 저도 제일 많이 기대를 하고 굳이 팔겠다 라고 하면은 카카오뱅크가 좀 나올 때까지도 무조건적으로 제발 제가 여러분들한테 부탁을 드릴게요. 제발 더 끌고 가시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무조건 이게 내년에 카카오 이슈 중에 제일 큰 거는 무조건 뱅크다.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은 매출액 자체가 6,649억원이기 때문에 좀 굉장히 커요. 지금 페이지나 페이에 비해서 굉장히 훨씬 더 크기 때문에 오히려 뱅크까지는 무조건 기다리셔야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영업적인 이익은 뭐 132억원으로 좀 크지는 않지만 매출액 자체가 높고 좀 갖고 있는 이 상징적인 부분이 너무나도 크다라고 보시면 뱅크 같은 경우에는 기업가치가 7조 3천억원 정도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카카오 페이지 같은 경우에는 진짜 한 뭐 최대로 해봤자 좀 5조? 한 이정도 밖에 이정도 밖에는 아니고 이정도가 된다라고 보시면은 결국에는 뱅크가 가장 몸집이 크기 때문에 좀 가장 많이 기대를 할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. 자 그리고 페이 같은 경우에도 지금 보면은 매출액 자체가 1411억원 이정도 나오고 있는데 지금 영업이익률이 좀 마이너스에요. 마이너스기 때문에 좀 더 기대적인 부분은 많이 크진 않다. 이게 653억이 마이너스적인 부분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기업가치도 한 4조원 이정도로 된 수준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자 그래서 이 세군데가 내년에 좀 카카오 좀 상장이 될 수 있는 세군데다. 하지만 언제 될지는 아직까지는 딱 날짜를 나온 부분이 없기 때문에 더 보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. 자 그리고 뭐 내년 끝나고 내후년에는 이제 카카오 커머스랑 그 다음에 모빌리티 그 다음에 카카오 M 이쪽이 좀 상장을 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. 자 그래서 여러분들 무조건적으로 저는 강조를 드리고 싶은게 뱅크까지는 무조건 여러분들이 좀 끌고 가시는게 좋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지금 카카오 M 이 좀 저는 기대를 좀 많이 많이 하고 있어요. 이거는 뭐 영상 콘텐츠 제작하는게 카카오 M 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지금 뭐 최근에 뭐 영상이나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굉장히 이용하는 사람이 많기 때문에 카카오 M 이 좀 내후년에 좀 상장이 된다라고 하면은 좀 기대치가 가장 높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자 그리고 뭐 재무적인 부분을 뭐 보게 되면은 너무나도 너무나도 잘 나왔던 부분이 있고 이게 3분기에 이어서 좀 4분기에도 실적 개선이 굉장히 높고 카카오 매출 자체가 1조 2천억 원 까지도 올라갈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 영업이익적인 부분도 지금 1431억 원 까지도 좀 증가를 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이게 뭐 예상치긴 하지만 얼추 좀 비슷하게 맞아서 나올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자 그리고 제가 여러분들한테 좀 카카오랑 네이버를 좀 같이 보셔도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자 뭐 차태적으로 보게 되면은 움직임 자체도 굉장히 비슷해요. 그래서 내가 지금 당장에 카카오가 너무 높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네이버를 잡으셔도 뭐 크게 뭐 상관은 없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. 어차피 그놈이 그놈이고 다 올라갈 올라갈 때는 같이 올라가고 뭐 이렇게 되기 때문에 좀 카카오가 없다라고 하시면은 없는데 기다리기 기다리기 싫음 자 이렇게 좀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. 아 이게 할 얘기가 많다 보니까는 자 그래서 여러분들 다시 한번 좀 중간에 좀 말씀을 드리지만 크리스마스 이벤트 지금 뭐 크리스마스 끝났다고 뭐 이벤트가 끝난 게 아니라 선착순 오시면 한정 한정이기 때문에 지금 뭐 다 마감이 된 걸로 알고 있어요. 그래서 아마 오늘까지만 딱 받고 여러분들 그냥 깔끔하게 좀 종료를 할 테니까 여러분들도 빨리 오셔 가지고 같이 좀 안정적이고 좀 주식도 재밌게 좀 매매를 했으면 좋겠어요. vip방은 라이브가 따로 있기 때문에 좀 최대한 재밌게 하려고 해요.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좀 스트레스 안 받고 저랑 같이 좀 재밌게 하셨으면 좋겠고 자 우리방의 특징이 뭐냐 라고 하면은 자 항상 제가 다음날 잡을 거를 영상에서 다 올려드리고 우리는 딱 그 종목만 건드려서 수익적인 부분 깔끔하게 뽑아서 나온다. 이렇게 좀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.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을 꼭 드리지만 여러분들 이게 진짜 별거 아니다 라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별게 아닌게 아니다.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이렇게 뭐 인증샷 보면 여러분들 방 분위기 너무 좋지 않아요? 이렇게 막 선물도 보내주시고 다시 한번 선물 보내주셔서 너무 감사드린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지금 방 분위기 너무 좋은 걸로 여러분들도 좀 확인이 되죠. 자 뭐 이거 말고도 다른 방이 있는데 이렇게 보시면은 여러분들 너무나도 좋습니다. 자 이렇게 뭐 수익 인증도 올라오고 이렇게 종목적인 다 똑같아요. 여러분들 항상 우리는 전날 모든 거를 미리 미리 좀 준비를 한다. 이거를 좀 생각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. 자 그래서 가입하실 분들은 좀 여기 빨리 오시는 게 성함 쓰셔서 문자 보내주시면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. 저는 항상 여러분들이랑 같이 하면서 좀 소통도 하고 좀 재밌게 하는 게 좋아요. 제 모토예요. 그냥 주식하면서 스트레스 받지 말고 좀 재밌게 하자라고 좀 생각을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랑 좀 같이 맞으시는 분들은 좀 빨리 오시는 게 좋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네이버랑 지금 카카오랑 매출 격차에 우리가 좀 주목을 해야 되는 부분이 2019년 4분기 기준으로 네이버랑 카카오 매출 격차는 좀 39.1%까지 벌어졌었어요. 39.1%까지 벌어졌는데 2020년 4분기 기준 매출 격차가 19.4%로 좀 축소가 되는 부분이 있는데 이거는 뭐 레이버 야후 재팬 합병에 따라서 중단 사업 손익 전망 영향도 분명히 크지만 카카오가 좀 너무나도 좀 공격적인 투자 회사에 투자를 하고 지금 좀 공격적으로 성장이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재물을 이렇게 또 비교를 해 드려야죠. 자 이렇게 보는 거랑 좀 여러분들이 다르신 것 같더라고요. 자 이렇게 보게 되면은 이거는 제가 너무 타자까지 빨리 쓰면은 좀 인간미가 없기 때문에 좀 이렇게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. 자 컴퓨터가 이게 마음처럼 막 안 돼요. 컴퓨터가 그래서 저도 좀 답답해요. 자 지금 자 분기별로 이렇게 한번 보면은 작년 4분기 때를 보면은 지금 뭐 카카오 같은 경우에는 8,476억 이렇게 나오고 지금 네이버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크게 나왔죠. 자 2조 이상이 나왔던 부분이 지금 격차가 굉장히 많이 벌어졌는데 올해를 보게 되면은 올해 예상체를 좀 보게 되면은 자 지금 뭐 격차가 너무나도 좀 많이 줄어든 게 여러분들 눈에도 보이실 거예요. 그만큼 지금 카카오가 너무나도 공격적으로 지금 하고 있다라고 좀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. 자 이거죠. 이거랑 이렇게 지금 굉장히 좀 많이 따라 잡힌 모습이 나오고 있고 그 다음에 여기 영업이익적인 부분도 지금 굉장히 좀 많이 따라 잡힌 게 여러분들 눈에도 보이실 거다. 라고 말씀을 다시 한번 좀 드리고 싶습니다. 자 그래서 뭐 지금 카카오는 여러분들 지금 팔자리는 무조건 아니다. 라고 강력하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 무조건 카카오 뱅크가 나올 때까지는 여러분들 좀 기다리시는 게 좋다. 지금 당장에 팔면은 또 나중에 후회해요. 여러분들 그렇기 때문에 35만원에 잘 잡고 있으면은 여러분들이 꼭 더 끌고 가시는 게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. 자 그리고 우리가 좀 내일 잡아 볼만한 게 여러분들 너무나도 댓글 많이 써주시고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좀 원방테크를 좀 잡아 보시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지금 반도체 쪽이 굉장히 분위기가 너무나도 너무나도 좋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고 이게 뭐 반도체 뭐 클린룸 이거 말고도 지금 원방테크가 지금 1인용 음악 병실을 좀 개발을 했기 때문에 이것도 다시 한번 좀 이슈를 받아서 눌렸을 때 좀 다시 올라갈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지금 아 코로나가 좀 빨리 잡혀야 되는데 이게 안 잡히는 부분이 너무나도 저도 속상합니다. 여러분들 그래서 이쪽 라인 좀 여기까지도 좀 47,000원 이쪽 라인 47,000원에서 46,000원 사이에 좀 내려왔다가 다시 한번 띵 튕겨서 올라갈 수 있는 부분이 있으니까 여러분들 급하지 않게 제발 천천히 분할적으로 좀 매수를 하시는게 좋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. 지금 반도체 클린룸으로 좀 업체인데 뭐 이제는 음악 병실로 좀 더 한번 더 이제 회사가 좀 발돋움을 하려고 해요. 뭐 여기 방도 좀 깨끗하게 뭐 클린룸으로 만들려고 하는 건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여기도 같이 엮여 있다라고 보시면 좀 좋을 것 같습니다. 지금 뭐 지수 대비해서 많이 내려왔어요. 많이 내려왔기 때문에 다시 한번 여기서 좀 내려왔다가 땅 튕겨서 올라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 만약에 이게 여러분들이 매수가가 안 온다라고 하시면은 이런 거에 대해서 너무 걱정을 안 하셔도 된다. 왜냐 시장 자체가 흔들리기 때문에 좀 우리는 무섭게 막 올라가는 거에 뛰어드는 것보다도 차라리 밑에서 받쳐 놓고 좀 매수를 한다.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자 그래서 여러분들 좀 나는 좀 내년에는 이제는 좀 안정적으로 좀 여유있게 매수를 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매매습관을 저한테 좀 맞춰 주시고 저랑 3개월 동안이라도 뭐 1개월이든 2개월이든 뭐 3개월이든 짧게라도 해 보시면서 여러분들의 좀 잘못된 매매습관을 고치고 내년에는 좀 더 안정적으로 수익적인 부분 좀 많이 내셨으면 좋겠습니다. 자 이번 영상은 여기서 마치겠고 여러분들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고 항상 댓글 100개는 우리의 할당량이고 의무감이고 사명감이다 라고 좀 생각을 하시면서 좀 같이 재밌게 좀 소통하셨으면 좋겠습니다. 자 이번 영상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